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해물찜 먹방! 레츠고! 오늘은 진정한 해물찜을 준비했습니다. 아귀, 새우, 오징어, 낙지, 꽃게, 알, 고니, 바지락 이렇게 8종이 들어갔구요,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있는 해물찜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콩나물부터 콩나물떨 와... 알 1. 5. 6. 10. 10. 10. 10. 10. 11.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골고루 꽃게 너무 맛있어 인기까지 가득한 것이 한입 인기맛은 김치 구운 김치 노란색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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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 그릇 그릇 constant 제맛 어흑 죽음 좀 죽음 둘 아무것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초콜릿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밥 비비기 밥 비비기 밥 비비기 너무 맛있다 아, 매워. 아, 매워.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그 아귀찜의 맛을 느끼니까 진짜 정신없이 그냥 막 먹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